1.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 만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범률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전히 약물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특성상 무작위로 추출한 대규모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본인이 모르도록 진짜 약과 가짜 약을 투여하는 식의 엄밀한 임상시험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본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합니다. 정의진은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합리성을 철천지 원수 대하듯 하는 정의진이라면 효과가 충분히 엄밀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럽게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과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가관입니다. 섹스는 뇌로 하는 것이지 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약물이 뇌에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정의진이 사는 세상에서는 술을 아무리 처먹어도 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굳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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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